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지 못했던 약사여래 본원경 중에서도 약사유리광 칠블본원공덕경이라는 당나라시대의 의정이라는 분이 번역한 부분을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면 약사여래 부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상법시대 또는 말법시대 저희들 시대에 많은 분들의 질병과 또는 마음으로 생기는 슬픔과 전체적인 현실생활을 사는 괴로움 그런 것들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 중생들의 근본적인 병고인 무명을 어떻게 구제를 해주려고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약사여래 본원경이라고 저희가 보는 경우는 수나라시대 달마급다라는 분이 615년에 번역을 해서 보는 걸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의정이라는 분이 707년도에 인도 범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부분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약사여래 부처님을 비롯해서 또 다른 6분의 부처님의 본원에 대해서 설하신 경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경전을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했을 거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소개해드린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벗어나게 괴로움과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7분의 다른 부처님의 서원도 좀 알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그리고 생활본문도 이렇게 조금 곁들여서 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약사여래 본원경은 달마급다라는 분이 만드신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신 경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약사유리광 7분의 본원 인행시에 세웠던 이런 본원이 담겨있는 당나라시대의 의정이라는 분이 번역했던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을 치료하고 또한 무명을 치유해 주시는 소원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른 말씀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약사 부처님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중생들의 병고 치유와 무명을 벗어나서 중생 구제하려는 의지를 갖고 설하신 경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의 서원들이 나름대로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늘 설명해드릴 부처님은 선명칭 길상왕 열애부처님이신데요 이 부처님은 여덟 가지 소원을 하고 계세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십이 대원, 약사일의 부처님의 십이 대원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분의 소원도 한 번 보시고 문수부사님께서 물으시는 장면이 핵심이긴 한데요 우리 세종께서 여러 나라를 교화하시다가 비살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시면서 그곳에서 법문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곳에는 문수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불부사님들이 계셨고 또 이제 구강대신을 비롯해서 하늘천신들까지도 많이 운집한 가운데 그런 분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경을 받으면서 살펴봐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세종께서 문수부사님께서 그 많은 분 중에 문수부사님께서 우리 세종께 여쭙니다 뭐라고 이렇게 여쭈냐면 이제 핵심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들과 이 다음 상법시대 또는 이제 말법시대 부처님께서 가신 뒤 500년, 1000년 뒤에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 좀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의 중생들을 위하여 그때 시대에 부처님의 명호와 본래의 서원과 또는 공덕과 국토의 장엄함과 이런 교법을 좀 부처님 설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업장이 소멸되고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제 문수부사님 물으시냐면 상법시대, 말법시대 중생들이 여러 부처님의 명호, 본래의 서원 이런 걸 좀 알고 그분들을 연부를 해야 질병과 괴로움,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처님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문수부사님이 청을 하시니까 문수부사님께서 바라올건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부사님에게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이제 부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사항하사, 동쪽으로 사항하사수만큼 이렇게 가면 국토가 있는데 국토의 이름은 광승이라고 하고 거기에 계신 부처님의 불호가 선명칭 길상왕 열애 10호 아시죠? 열애 10호 선서세관의 명행종,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처님이 계시다 다시 한번 부처님의 불을 한번 보실게요 선명칭 길상왕 열애 부처님 여러분도 이해되셨죠? 이제 이 부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서원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국토의 모습 그 나라 불국토의 모습을 장엄하게 그리신 장면이고요 이제 고분이 이제 서원을 하셨다 이거예요 어떤 서원을 하셨느냐? 큰 서원을 하셨는데 내가 다음 세상에 위없는 보리를 증할 때 만약 많은 중생이 병고에 열병, 학질, 마귀의 홀림, 또 송장을 일으키는 귀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많은 병고가 있을 때 모든 부처님은 전부 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 이 부처님을 염불하게 되면 그 말미암아 병고는 다 사라지고 마침내 위없는 보리를 얻게 된다 또 두 번째 이제 서원을 보면 이제 현실적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많은 중생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벙어리거나 여러 이제 아주 고치기 힘든 이런 병이 있더라도 당신을 부르게 되면 이분이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감관이 온전하게 되고 일체 질병이 다 소멸되며 또 보리를 성취하게끔 할 것이다 셋째 서원을 이렇게 보면 이분께서 중생들이 탐진치로 인해서 얽혀서 또 오무관죄를 짓고 또 여러 가지 나쁜 행을 많이 해서 지옥에 떨어져 온갖 고통받게 되더라도 여기 이 핵심이죠 그 부처님을 부르게 되면 염불하게 되면 죄업이 오무관죄 업장이 모두 소멸해서 악도에 떨어지는 중생이 없게 되고 모두가 다 수승한 안락을 얻으면서 보리를 성취하게 된다 여기 있는 모든 이제 부처님들의 서원을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서원을 보게 되면요 네 번째 서원에서는 의식과 침구 영락과 재물 보배 향락 이런 것이 이제 결핍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살림이 너무 힘들어 살림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도 그 부처님의 불호를 염불하게 되면 살림이 풍족해지고 마침내 보리를 증득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분의 서원이 중생들한테 꼭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자 다섯 번째 서원을 이렇게 보면 많은 중생이 목에 씌우는 칼 그 다음에 이제 벌을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쇠사슬 또는 매를 맞는 심한 고통 이런 것이 있다더라도 그 부처님의 불호를 부르게 되면 그 괴로움에서 모두 벗어나고 해탈하며 마침내는 보리를 성취하게 된다 또 여섯 번째 이렇게 이 부처님의 서원을 보게 되면 중생들이 험악한 곳에서 여러 짐승 짐승들을 만나고 목숨이 끊어지려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심한 고통을 받다가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을 내어서 이 부처님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모조리 해탈하게 되고 모든 사나운 짐승들도 다 자비심을 일으켜서 편안한 마음이 돼서 안락함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도 보리를 이루게 된다 아무리 공포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 부처님을 부르게 되면 안락함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도 일곱 번째 서원을 보게 되면 만약 중생이 송사로 인해서 고통이 될 때 근심 걱정이 많았죠 송사로 인해 근심 걱정이 될 때 이 부처님을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부르게 되면 그 힘으로 인해서 송사의 일들이 다 풀리게 되고 마침내 보리를 증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부처님의 여덟 번째 큰 서원을 보게 되면 강과 바다에서 배가 뒤집히거나 힘든 일을 당한 거죠 힘든 일을 이렇게 당했더라도 공포스러운 일을 당했더라도 그 부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게 되면 그로 인해서 편안한 곳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즐거움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보리를 성취하게 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 부처님께서 세우신 여덟 가지 서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서원을 보면 부처님은 처음 발심한 때부터 뭐가 핵심이에요? 중생 구제가 핵심입니다 이 모든 부처님들은 화음경 여러분들 초발심 공덕품 여러분들 화음경 초발심 공덕품을 보면요 거기에 있는 법회 부사님이 어떤 분이 이제 물어요 뭐라고 뭐냐면 초발심 그러니까 보리심을 처음 나도 이제 성불해야겠다 나도 이제 무엇인가 중생 구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은 얼마만큼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부처님과 평등한 만큼의 공덕이 있다 엄청난 공덕이죠 다시 말해서 결국은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왜 성불하느냐? 목적이 뭐예요? 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은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군다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인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중생들이 당신과 같이 성불의 인연을 맞아서 안락하고 편안하게끔 되는 것이 발심한 모든 분들이 해야 될 일이더라 신도분들 이제 저희 이제 청신사 청년 청신려라는 이제 신도분들 또는 구강대신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초발심에 이런 부처님과 같은 서원을 듣고 열심히 열심히 그 부처님의 부루를 부르고 경전을 읽고 진실한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을 공양한다면 죄악과 업장과 온갖 병고가 다 소멸하게 되고 모든 소원은 안 되는 것이 없으며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를 놓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연불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연불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예요? 결국 얻게 되는 건 무명을 타파하고 우리도 성불을 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있는 이유는 나도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겠다 모든 부처님의 서원은 이걸로 지배하게 됩니다 중생구제 알겠죠? 여러분들 왜 부처님 공부해요? 모든 부처님은 다 중생구제를 위해서 결국 성불이라고 하는 건 중생구제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게 불과를 증하는 일이다 그래서 일단은 병고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재물적인 고통에서 좀 벗어나시고 지금의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공포심에서 벗어나시는 이런 일들을 부처님께서 잘 해준 다음에는 결국에는 성불의 인연과 그 원인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것을 함께 실천하는 부처님과 같이 함께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생활본문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생활본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을 가르치면 어떻게 실천하는지가 참 문제라면 문제인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집중하면서 연불을 놓치지 마라 알았죠? 연불을 놓치지 마라 치극정성 연불해야 된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부처님께 고에 올리라 이게 이제 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저희가 팔정도 측명 연불 착하게 살면서 경전읽고 달아리하고 발언하고 연불해 가시라 그러면 아까 8가지 소원을 세우셨던 부처님도 계시지만 모든 부처님들은 인행시의 소원이 중생구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